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을 우선 들어보시죠. 원어민의 음성은 우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의 음성은 우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디사이플은 제자죠. 제자들과 and parisius, 즉 바리세인들. 바리세인들이 were fasting, fast란 말이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fast는 빠른이라는 형용사, 빠르게라는 부사를 기억하시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금식하대요. 그러니까 세례요안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And they came and said to him.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건넸죠. Why do John's disciples and the disciples of the parishes fast? 자, why는 이제 의무사로 왜예요? 왜? 요한의 제자들과 the disciples of the parishes,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fast, 금식을 하는데,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19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And Jesus said to them.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Why the bridegroom is with them? 여기서 이제 부사절로 여기까지가 되고 The attendance of the bridegroom 이게 주절이죠. While은 뭐뭐하는 동안하는 접속사예요. Bridegroom이란 말은 이건 신랑이에요. 신랑. 그러면 신부는 뭘까요? 신부는 이 그룹만 빼면 돼요. 그룹만 빼면. 즉, 브라이드가 신부예요. 브라이드그룸 하면 신랑이고 짧은 거 브라이드는 신부예요. 자, 아무튼 While the bridegroom is with them,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The attendance of the bridegroom. Attendance란 말은 이거는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 그래서 신랑이 시중 드는 사람이 cannot fasted. 자, 여기서 fast가 금식하다 이런 뜻이요. 금식하다. 금식할 수가 없다. 그렇지. 여기서 그런 부가음문으로 그렇지. 이렇게 묻는 말이에요. So long as they have the bridegroom with them. 역시 여기에 so long as는 뭐뭐하는 한, 뭐뭐하는 동안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부사절의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시간이죠. 그들이 have the bridegroom with them. 그들과 신랑을 함께하고 있는 동안. 신랑이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They cannot fast, 그들이 금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19절 전체 다시 한번 봅니다. And Jesus said to them.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While the bridegroom is with them.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The attendants of the bridegroom, 신랑의 시중두는 사람들은 Cannot fast, 금식할 수가 없다. 그렇지. So long as they have the bridegroom with them. 자, 그들이 신랑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They cannot fast, 그들은 금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20절에 가서 But the days will come. 했는데 그날이 올 것이다. 이 그날을 설명해준 말이 When the bridegroom is taken away from them입니다. 여기서 이 when, 이하가 지금 이 자리에 오면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어떤 날이냐면 The bridegroom, 신랑이 Is taken away. 그런데 Be taken away from 자, 이 말은 뭐뭐로부터 빼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When the bridegroom is taken away from them. 자, 그들로부터 신랑이 빼앗길 때 바로 그날이 올 것이고 And then 그때는 그때는 They will fast in that day. 그날에 금식한다.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20절 다시 보시면 But the days will come. And the bridegroom is taken away from them. 자, 그러나 그들로부터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올 것인데 And then 그때면 그들이 Fast in that day. 그날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21절에 가서 No one saw a patch of a shrunk, a cross on an old garment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데 So란 말은 이거는 바느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느질하다, 깊다 이런 뜻이에요. 바느질하다. 자, 어느 누구도 바느질하지 않는다. 즉 깊지 않는다. A patch of unshrunk, cross-land patch는 이게 조각이고요. 이게 새로운 단어들이 좀 있으니까 단어 설명부터 좀 해봅니다. unshrunk 하면 쪼그라들지 않은 쪼그라들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close는 천이에요. 천 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쪼그라들지 않은 천 조각을 on an old garment garment는 옷이죠. 낡은 옷에다가 깊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 patch of unshrunk, cross-land 라면은 새 천이에요. 새 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깊지 않는다는 말이죠. otherwise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즉 the patch 그 patch 그 조각이 그 새 천 조각이 pulls away from 이 되는 pull away 하면 잡아당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잡아당길 것이다. 즉 여기서 it은 그 old garment가 되는데 그 낡은 옷으로부터 잡아당겨서 즉 the new pulls away from the old 즉 새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기게 될 것이고 그 말이 이제 the patch pulls away from it을 부연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새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기게 될 것이고 and a worst hair worse는 bad의 비교급입니다. bad의 비교급 더 안 좋은 더 안 좋은 더 나쁜 더 나쁜 더 나쁜 이 태연은 이거는 찢어짐이야 찢어짐 명사로요. 더 나쁜 더 나쁜 찢어짐이 이 result는 물론 명사로 결과라는 뜻도 있지만 결과로 되다 이런 뜻이죠. 결과로 되다 그러니까 더 나쁘게 찢어진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2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No one saws a patch of unshrunked cross on an old garment 어느 누구도 쪼그라들지 않은 천조각을 갖다가 낡은 옷에 깊지 않는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the patch pulls away from it 즉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면 그 천조각이 그것으로부터 잡아당겨서 즉 새 것이 낡은 것으로 잡아당겨서 and a worst hair 더 나쁜 찢어짐의 결과를 낳게 된다. Result 가 되겠죠. 동사로 쓰였어요. 22절에 가서 No one puts new wine into old wine skin 와인은 포도주죠. 포도주 와인 스킨 하면 이 포도주를 담는 포도주 포도주 부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포도주를 갖다가 가죽 부대 같은 데다 이렇게 담았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에 담지 않는다. Otherwise 역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바꿔 얘기하면 낡은 포도주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런 얘기죠. The wine will burst the skins. 그 포도주가 burst 라는 말은 동사로 터트리다 라는 뜻이에요. 터트리다 이 burst 는 참고로 과거 과거 문사형이 똑같습니다. bu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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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발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포도주가 스킨을 가죽이죠. 그 가죽을 터뜨려 버릴 거다. 그러면 그 부대가 빵꾸가 나는 거죠. And the wine is lost. 자 피 로스트 하면 상실되다 이런 얘기에요. 상실되다. 그래서 포도주가 상실되고 the skins as well 역시 그 가죽도 상실된다. 버리게 된다 이런 말이죠. But one puts new wine into fresh wine skins.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여기서 일반적인 어떤 사람을 가르쳐요. 새로운 포도주를 갖다가 fresh 바꿔 얘기하면 신선한 이게 신선한 이란 뜻이니까 바꿔 얘기하면 new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다. 이런 얘기죠. 22절 전체 보시면 no one puts new wine into old wine skins. 그 어느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에다가 넣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넣으면 the wine will burst the skins. 그 포도주가 가죽을 터뜨려서 and the wine is lost and the skins as well. 포도주가 상실되고 가죽도 역시 버리게 될 것이다. But one puts new wine 그래서 사람은 새로운 포도주를 into fresh wine skins. 새 포도주 부대에다가 담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